새로운 신 매울신 무엇보다 믿을신 뉴스 신세계 헬마하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지난주에는 유승민 전 의원 기꺼이 내드려야죠. 대담하느라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주에 또 지난주 목까지 아주 화이팅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의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전달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3년도 2라운드 라디오 청취율이 나왔는데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무려 전체 1등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사 1등도 아니고 전체 1등도 아니고 전체. 시사 프로그램 전체 1위 당연하고요. 무려 라디오 프로그램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 각 프로그램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동안 번갈아 1위를 해왔던 sbs 파워 fm의 김영철의 파워 fm과 2시 탈출 컬투쇼를 무난히 따돌린 1위였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라디오가 위기인 건가요? 무엇보다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스튜디오 바깥에 앉아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진짜 감사하고요. 더군다나 유일하게 두 자릿수 청취율을 기록을 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리고 뭔가 선물이라도 또 싸야 돼요? 그럼요. 당연히. 그리고 또 이제 고맙게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되는 분이 시사방송에 마르지 않는 소재를 제공해 주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저를 이 mbc 마이크 앞에 앉게 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래 뭐 기쁘면 배가 되는 법이니까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일단 오늘 오늘 뭐 잠시 전에 사실 한 4시가 넘어서 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일단 오늘은 먼저 서른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기쁨 나눌 수 있는 방법 우리 제작진과 열심히 공유하고 방법을 좀 내올 거고요. 마침 또 내일은 백만인의 봄소풍 우리 김진우 변호사 우리 임경빈 작가들 다 같이 함께 하는데 11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되거든요.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만인의 봄소풍 또 바로 하루 전날 또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 축하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어플리케이션 미니로 보내주셔야 저희들이 커피 쿠폰 쏴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는 축하 댓글만 가능합니다. 커피 쿠폰 관계없이 축하해 주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두 자릿수의 청취율을 기록한 건데 뭐 기왕 기뻐하는 김에 한마디만 드리자면 어차피 이게 이제 일종의 인지도 조사거든요. 청취율 조사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기쁜 일이다 라는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청취자분께서 청취율 1위 하면은 압색당한다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압색당할 때 미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집에 가 있겠습니다. 네 보다 좀 책임감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팩트체크 정말 더 철저히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나 조금 더 깊이 있고 객관적이고 또 국민들의 시각에서 뉴스를 바라보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우리 청취자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상징 같은 그런 수치가 아닐까 싶어서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공장은 돌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뉴스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자유만 46차례. 그렇습니다. 자유는 우리 국민들은 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 미국 국민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하원 본회의장에서 30여 분간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은 이번이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영어로 또 연설을 해서 이례적이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자유. 46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라면서 한국 대통령 취임사 이후에 강조해온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한미동맹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에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지목했고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라고 강경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가짜뉴스 얘기를 꺼냈는데 세계도초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4.19 기념사에서 비슷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또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은폐위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 지난 4.19 기념사에 있었던 대목을 거의 그대로 차용해서 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연설에 참석을 하셨던 한인. 앤디 김 이런 의원들. 의원들 말고요. 그쪽에서 초청받아서 갔던 한인이. 저도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가짜뉴스 이야기가 한국과 미국에서 소비되는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에서 가짜뉴스는 가장 가까이에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오바마는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정치적으로 이렇게 쭉 성장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기립하고 박수치고 웃고 난리가 납니다. 가짜뉴스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박수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이게 트럼프를 겨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나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오해를 했네요. 약간 바이든의 재선 캠프에 지금 지지연설을 한 셈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가짜뉴스라는 얘기를. 그래서 박수치고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이잖아요. 난리가 난 겁니다. 뒤에서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웃어요. 그때 가짜뉴스 얘기할 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는 그 맥락으로 지금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4.19 때 가짜뉴스 얘기하면서 소위 어찌 보면. 야권을 향한.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걸 가짜뉴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맥락이 전혀 다른데 여기에 박수 쳤다라고 하는 건 또 공화당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내심 느끼고 있겠다. 이게 현장에서 보고 오신 분의 말씀이에요. 저도 가짜뉴스 얘기를 보면서 이거 맥락이 다른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운동가나 인권운동가인 양 행세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런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극우정당 출신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인권에 대해서 반대로 각을 세우는 소위 언피시한 쪽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화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고 웃고 떠들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 보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해리스는 웃고 공화당은 웃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사실상 핵공유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정부 여당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일단 문제의 발단이 된 거는 어제 한미정상회담하고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설명을 했었던 내용에서 출발을 합니다. 김태효 1차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국이 하나의 동맹국에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한미 양국의 이번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제로 핵을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핵 문서 공개 부분을 지목을 하면서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신원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윤재열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이런 여당의 기대와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에드케이건 백악관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설명하는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합니다.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설명하는데 동의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 한미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냐라고 기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핵 공유를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한국 대통령실이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그거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또 강조를 했습니다. 8820님이 윤 대통령이 말한 가짜뉴스가 사실상 핵 공유였네요. 이런 식의 대응이 도대체 왜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너무 많은 걸 걸었기 때문에 한일정상회담에서의 그 숱한 논란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빌드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가 명료하게 대통령실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모든 사실 이번에 성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두 글자로 소급이 되더라고요. 협의. 협의. 협의하겠다. 협의하겠다. 협의체를 만들겠다. 첨단기술도 협의할 거고 안보도 협의할 거고 핵도 협의할 거고 다 협의해요. 장학생도 협의한다고. 네. 그래서 다 협의인데 그래서 의결된 게 없는데. NCG도 핵협의 그룹이네요. 네. 그래서 다 협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리하게 좀 포장하려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국장이나 미국 언론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사실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다 이게 되다 보니까 좀 안이한 태도들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아마 이게 지지율에도 그렇게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문제성 발언, 사고 친다고 흔히 얘기하는 문제성 발언을 하고 여당이 무리하게 수습하려다가 스텝 꼬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미정상회담에서 얘기된 소위 외교 안보적인 이슈는 잠시 후에 김종대 교수님과 보다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또 그 얘기 또 나오네요. IRA와 반대체법에 대해서 한미정상, 한국 부담 축소하는 방향으로 여기는 협의가 아니라 합의했다. 명쾌하게 합의했다. 이렇게 최상목 경제수적이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좀 기대를 걸었던 게 미국이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하고 반도체법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좀 우리를 위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법을 논의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였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한국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에 합의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어제 브리핑인데 이번에 양 정상 간의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합의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좀 의문이 남는데요. 없던데요? 구체적인 게?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상목 수석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두 법안 그러니까 IRA하고 반도체법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자국 내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맹이니까 우리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별도로 줄여달라고 예외적 조치를 요구하려면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은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고 아직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상목 수석의 말을 해석해보자면 우리가 동맹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요청하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국을 위한 예외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최상목 수석이 처음에 얘기한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건 어떻게 실현이 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축소 방향으로 합의했다. 속도 합의 이런 건 안 합니까? 방향이 있으면 속도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는데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속도가 방향이 포함된 걸걸요. 속력과 방향을 합친 게 속도일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닌데 실제 성명에도 이게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 나가기로 약속했다.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협의하기로 약속했다니까. 저는 하여튼 이번에 보면 이게 왜냐하면 다 입법사항이고 재선가도에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 굳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저는 흥미로운 부분은 그거 같아요. 외교 문제나 아니면 경제정책에 있어서 실제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미국의 정책이 트럼프와 바이든이 미묘하게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패권 전략이나 회계무늬 전략이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오히려 더 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게 어제도 mbc 뉴스데스크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기업이나 우리 기관에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한 130여조 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드러난 미국 쪽에서 우리한테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한 8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균형상으로도 좀 맞지 않는다라는 분석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관련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소재의 부품이죠. 소부장.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할 것이다. 지금 재지정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하는 거 봐서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대한 한국의 태도 그다음에 수산물 수입에 대한 한국의 태도 이걸 봐서 연계해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국 쪽에서 일본 측에 뭔가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너무 음모론이 되면 청취율 1위다운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성과 지점을 내고 싶어하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소식이라도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다만 지금 반도체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더 큰 거잖아요. 사실은. 가드레일 조항.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경제 불화식성이나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주요 반도체 회사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의 협의를 하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인 요법이 되기는 좀 어려워서 아직 가야 될 길은 더 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부장 기업은 화이트리스트 삭제 또는 일본 소부장이 한국으로 오는 것 다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자 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박광원 의원이 3선의 박광원 의원이 결선 투표 없이 과반 득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이낙연계로 꼽히는 박광원 의원이 무난하게 선출이 됐습니다. 의원총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했고요. 후보별 득표 수를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기자들이 파악한 바로는 박광원 의원이 90여 표를 얻어서 거의 100표에 육박하는 표를 얻는 바람에 50여 표를 득표한 홍익표 의원을 수월하게 앞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현장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박광원 의원이 무난하게 이긴 걸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박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통합을 강조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자연스럽게 박광원 신임 대표가 이낙연계 출신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혹시 앞으로 지도부 내에서 충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에 대해서 일단 일성을 통해 통합 쪽에 기울인 목소리를 낸 걸로 보입니다. 네. 이 결과 어떻게 또 우리 정치인사 패널이시니까 정치적 의미를 좀 김주도 변호사님. 그런데 저도 이럴 때는 늘 틀린 정보가 많다 하더라도 민주당 쪽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떤 분은 또 원래 대세론이었다. 지난번에 한번 떨어진 적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조금 당이 너무 체포동의한 이후에 조금 넓게 균형감각 있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로도 비명계가 났다. 이런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랑은 다소 각을 많이 줬던 이원욱 의원이 중간에 또 불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가 좀 모아진 측면도 있고. 일종의 단일화 효과. 네. 반면에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법명계 정도로 좀 분류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본인이 부담스러운지 침명이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결집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도 있고. 박범기 의원은 조금 너무 늦게 출마를 해가지고 준비가 좀 덜 된 후보여서 아마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지 않았나. 뭐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강원 의원이 저도 뭐 좀 알아보니까 작년 지난번에 출마했던 하면서 표를 쭉 다져온 게 있고.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당대표 아주 서청원 김무성 하면 당대표가 얘기하면 최고위원이 막 바로 바빠다 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당원들에게 의원들에게 또 어필한 측면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자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성취율 전체 1위에 빛나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임경민 작가 김준우 변호사 뉴스 신세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축하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공사님 와우 청취율 1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임신 9개월인데 하이킥 들으며 태교하고 있습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응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사가 이렇게 태교에 좋은 상태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태교에 도움이 되는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해봐야죠. 최대한. 그런데 이게 태교에 도움이 안 되는 뉴스가 벌써 나오네요. 어떡하죠. 전광훈 씨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민주도총 막아달라고 전화 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곤란한 건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목사 같은 경우는 발언의 강도나 수위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때때로 정치인태가 관련된 발언 중에서는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와 관련해서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을 직접 거론하면서 연락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9일에 본인이 집회를 주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집회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 25일에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복사님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주세요. 노동절날 저 반국가 행위를 복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에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통화의 내용이 사실상 소위 집회를 사주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문제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총리실에서 하던 거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인데 실제인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그러면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러니까 29일입니다. 대한민국의 1,200만 기독교인은 다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고요. 이게 왜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JTBC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8일 강연에서는 또 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관련해서 장관직에 대해서 본인이 일종의 참여를 하는 의견을 냈다라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당 지도부를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하면서 장관들 중에 누가 못하는지 다 가르쳐주세요라고 하길래 내가 다 가르쳐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장관 인사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여당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세계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 상하원에서 연설하신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까? 전문서를 지칭하는 걸로요? 아니 더군다나 어제는 또 광주 가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어제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편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5.18 광주 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헬기 사격 관련해서는 오히려 당시 광주 시민들이 국군 헬기를 총으로 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당시 시민들을 폭도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전두환 씨 돌아가신 전두환 씨 헬기 사격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헬기 사격도 없었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신부님 이 사람 참 못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재판받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심 유죄였습니다. 네 1심 유죄였어요. 그런데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계속 대통령실을 참칭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민사소송이라도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는 좀 대응을 하는 게 정부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형사처벌은 조금 워낙 좀 안 해야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민사소송으로라도 이 부분은 좀 대응을 해서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은 게 사실이 아니라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이게 연락도 안 받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위험한 대통령 사칭 행위잖아요. 허위 사실에 의한. 그런데 실제로 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이건 또 더 큰 문제예요. 그 집회를 사주하는 거 아닙니까? 백색 집회. 민주노총 막아달라. 아니 이제 뭐 이렇게 1200만 기독교인들이 다 뛰쳐나와야 된다. 예수님은요. 목수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본인도 노동자였고요. 노동자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님이 노동자의 아들로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오시게 했는데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1200만 기독교인들이 가서 막아야 된다는 게 교리에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날도 아니고 5월 1일이 노동절 국제노동자의 날이고요. 노동절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대중 집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집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외부 세력한테 대응 집회를 사주한 걸로도 지금 보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좀 분명한 답변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6772님 우리 김번호사님 말씀이랑 똑같네요.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가짜뉴스에 진심이라면 전광훈에 바로 강하게 대응해야 할 텐데 그런데 이전에도 권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진을 조심하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진심을 보여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